3.2 네? 평균 키스 3.2 그게 뭐예요? 3.2 킬 레이팅 한 번쯤 볼 때 3명은 잡는다는 거예요? 그땐 김파랑님의 축제 발송이 들을 수 있지요 네 오도해주세요? 저 아직 잘 말 못하거든요 잘 어울리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거의 중버? 중버 하면서 그냥 잡는건데 어 알겠습니다 저 한지 한 2주밖에 안됐어요 내 살다 살다 척국 땡이로 말줄이야 아까는 직업 펼치셔야 돼요 직업 펼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둘 우리보다 빨라요 이쪽은 없어요 없는데 아 저기 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행다니느라 바빴어요 여기 친구비 에펠트 보면서 뭐라고? 코가든이랑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구요? 어? 아 네 파밍하고 있을게요 캐리에 삼촌되면 잘하시는거죠 총 잘 쏘시는거지 솔직히 총 뭐 있으세요? 총 뭐 있으세요? 저 M16이랑 그 이거 뭐죠? 이게 톰이건 톰이건이요 오케이 오케이 잡으러 갑시다 어 네네 근데 무배율이 없어가지고 무배율이 없어가지고 부상 있으세요 부상? 부상 있어요 아 근데 가지말고 너무 멀다 그쵸 야쓰다야 야쓴다 야쓴다 가서 짤 파밍하면서 오는 애들 잡고 자기장 보면서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네 오더도 잘해주시고 잘하신다 여기서부터 같이 붙어다닐거에 붙어다니는 짓이니까 네네네 오우 사운드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2렙 갓바 있어요 어 자타씨 힘들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렙이 있어요 2렙 2렙 여기 홀로그램 남는거 있어요 홀로그램 스쿠스 이거 수직손잡이랑 칙배드 있는데 드릴까요? 아 감사합니다 저 스쿠스 많이 쓰거든요 네 여기 버려놓을게요 스쿠스요 여기 핑 찍어놨어요 1층에 있나요 2층에? 1층에 있어요 1층에 1층 구속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홀로그램이랑 드셨어요 밑에 있는거 저 레드도트도 있는데 뭐 어떤거 더 좋아하세요? 저는 홀로그램인데 오우 네 벌어 핀데요 사운드가 네 네 네 파밍할게요 앞집 들어왔어요 이거どう 하죠 네 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떨어졌어 파괴하다가 혹시 이 집 문 열었어요? 방금 문 열렸는데 아니요 사람 있어요 제 앞에 아이씨 나이스 오 잡았다 오 나이스 잘하시네 아 당황해가지고 양각 양각 때문에 얘들이 저를 못봤어요 다행히 다행이다 진짜 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저를 잘 못했어요 아 나는 양각 때문에 양각 때문에 다행이다 후 다행이다 잘하시는 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완전 섞은 물이구먼 고이고 고여서 섞어버렸어 저 힐템 많아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여기 여기 어 저 엠포 먹었어요 엠포 힐템 있으세요? 엄청 많아요 밑에 엄청 많아요 되게 많네 저 힐템 있어요 다 아 저 구급상자 여섯개 진총재 두개 에너지 드링크 여섯개 있어요 되게 많으시네 구상 몇개요? 구상 여섯개 있어요 구상 하나만 나눠주세요 네 두개 드세요 두개 드링크나 이거든요 이거 여기 여기에 머리도 있어요 드링크 일곱개요 아 드링크 일곱개 있으세요? 네 없어요 아 양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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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강을 어떻게 최신강 혹시 대용량 탄창 있으세요? 저 싸이가라가지고 대용량 대탄이 없어요 대탄이 있어요 먼저 드릴게요 저는 대탄이 어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밍할까요 계속? 어떻게 할까요? 그냥 계속 여기 앞에서 파밍 하시고싶은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두개가 다른 애들 중이고 그 혹시 그 머리 머리 여기 있는데 2랩에 안되시나요? 집안시체에 있어요 2랩 2랩이 아 2랩이 제가 아까 터졌나봐요 네 머리 터져 머리말됐던데 어느쪽으로 갈까요? 어 뭐야 자기장 간갑다 뭐랍이냐 아파트 파밍하고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PC분거 보세요? 나 유튜브를 많이 봐서 보는 저 뜨뜨뜨 그거 스트리머 아니에요 스트리머? 와 와 진짜 맨파 존나잘라 언제 든든 미쳤어요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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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털린거 같아요 아까 걔네가 털고 우리한테 왔네 네 오 여기 막 시체 있어요 아 아까 걔들이 이거 다 잡고 왔나 저기도 있네요 시체가 대용량 없나 대용량 없나 못쓰는 자동차 보고 쿼트 이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쿼트라고 해주면 레알 대리니 연기 최우수 대상감 컷 뭐야 뭐라고 뭐 뭐 쿼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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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우리 자기장이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 알겠습니다 아 개꾼이다 진짜 자기장 근데 내가 넘어온지 얼마 안되서 모르실수도 있어 110이면 오래 안되서 다 털어놔면 내가 먹을게 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동해야되나? 네 다른 쪽도 인간파밍 해야될 것 같아서 아 아 인간파밍 오 비행기 소리나요 오 여기 머리 3레벨 있어요 드세요 아 저 있어요 저 쓰고 있어요 또 나왔어요 1 저거 1촌 화장실에 있어요 여기 와 미쳤다 여기 하나 차 차 차 차 소리 세웠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아 네 아파트 쪽에 세웠어요 아파트 쪽에 어디서 찍어요 핑 몰라요 몰라 타고있다 안보여요 두바이소리네 오 나이스 으으 저 안보던데요 이사람들 뭐지? 나한테 어그로 다 쏠렸네 그러게요 이번판 1등 가능하시나요 이거 이미 1등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 잘하시는데 얘들이 저를 안봤어요 왔는데 여기 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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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 있어요 아 김다님 보다가 아 오오오오오 저 저 뭐야 저거 저거 봐요 저거 저 오토바이 이거 타면 안되나요 아 아 이거 안되나보다 나 안되나봐요 그래서 아 그랬나보다 1등하시고 군림부 방송 홍보 한번 해주세요 하하하 저거 뛰어야되지 않을까요? 어 달리기 빨리 먹어야겠다 에이 홍보라니요 에이 해서 뭐해 저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안되네 아 나 이 판 운 좋다 뭔가 잘하는 것 같애 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아 젠치야 네 샷파리 일단 괜찮아요 아오 감사합니다 둘다 저를 안봤어요 아 나한테 어그로 끌리고 바로 들어오는 이 센스가 일단 있으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어그로 끌렸는데 나 납점에 나 죽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오 어 빨리다 우린가 저희 쏘고 있어요 네 네 저기 엎드려 있는데요 제가 잡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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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나 위치가 안보여요 하나 위치..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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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기절시켰어요 저는 하나는 모르겠어요 방향 방향 그니까 NW 하나 기절시켰어요 밀밭에 업대린거 기절시켰어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오 뛴다 두방 맞았어요 저 잡을게요 저 잡을게요 저 스크 쓰니까 제가 잡을게요 네 저 킬 하나 주세요 저 와 잘하고도 잘하고도 살린거 아니에요? 조심하세요 한 명 오 나이스 얘들 또 그 뭐야 님 보느라 안 보던데요 저 아니 아니 저 진짜 죽어먹는데 계속 나 이러도 되나? 네 이렇게 한 명이 어그를 끌고 한 명이 이렇게 그 사이에 잡아줘야되요 아 저 카욱팔 이거 써도 되나요? 쓰실건가? 네 저 이거 뿌려줘 뭐 이렇게 없네 네 8배율 있으신가요? 8배율 없으시죠? 아니 제가 없어가지고 8배율 안 남으면 안 남으면 주지 마세요 아 네 아니 달라는건데 있으면 아 자기장 멀다 어 여 너무 머네 어 딱 2쯤 2쯤 먹고 한국판이나 스크스럼 네 운전을 내가야될거 같은데 아 운전을 내가야될거 같은데 아 미치겠다 차 차 8배 하나밖에 없죠? 8배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거에요 있으면 님 있으시고 제가 4배를 먹어야되요 스크스랑 아 저 없어요 없어요 8배도 없어요 저 하나도 없어요 아 끝났다 자기장에 코앞인데 배있나? 잠시만 아 오토바이 진짜 어 저 멀리 배있는데 배는 안되나요 혹시? 밑에 배이.. 아무것도 없죠? 저 배 들고 올게요 그러면 들고 와볼게요 한번 죽어도 저 혼자 죽어야죠 뛰고 계세요 일단 아 잠깐만 내 앞에 배가 있는데요 어 그래요? 어후 잠깐만 저금로 뛸게요 어 뭐야 잠깐 보급상자잖아 보급상자잖아 네 저거 빨리 먹고 가도 될거 같은데 네 어 알겠습니다 죽을거 같은데 잘못하면 너무 아픈데 먹으면서 AWP만 나와도 그냥 아 지내준네 본적도 없는데 저 저 저 에미사고 한번 본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저 길리로 치킨 한번 뜯었어요 와 길리 와 와 와 와 와 와 시발 15배 그로자? 니 지금 그로자 쓰세요 쓰세요 아니 님 쓰셔야죠 님 가져가세요 빨리 제가요? 아니 저 저 자신 없어요 아니 님 쓰셔야 돼요 카고 일단 일단 님 먹어 님 먹어 빨리 먹어 시간 없어 그로자 없는데요 여기 드셨는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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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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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구상 구상 하나 먹고 가요 우리 구상 하나 먹고 15배열 드셨어요? 아니 구상 나도 먹어야 되는데 화이팅 저 죽어요 구상 먹고 가야돼요 우리 하나 더 먹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먹어요 구상 존나 많잖아요 아니 저 죽을까봐 피가 너무 빨리 날아요 님 구상 많죠 고고고 세개 했어요 세개 여기 의료 키트 하나랑 아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가면서 계속 먹어줘야 되겠다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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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1분 남았어 먹으면 안됐어요 이거 와 자윤치킨 먹겠다 진짜 데스 비쌤 데크 소장까지 있어 와 데크 소장 저희 살 수 있나요 저희? 좋은거 아니겠죠? 에와 에스的话 거기 먹고 와야돼 구상먹어야돼 구상 구상구상구상구상 자 자 먹는 중 먹는 중 먹는 중 Think this 나 못먹고있다 뜬다 드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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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핑 도핑 빨리 가야돼 빨리 6초 남았어요 죽을까 쭉 달려야돼 계속 이제 멈추면 안돼요 멈추면 자기장빠서 죽어요 이제 쭉 달려야돼 계속 아니 그냥 쭉 달려야돼 그냥 대면은 다음번은 못걷길거같애요 쭉쭉쭉쭉 예예예 알겠습니다 제발 살려놔 또 살았다 어 너무 많이 살아있대요 왜 안돼 이거 내리고 엄폐x3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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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 어디 어디 어디야 60 방향이요 위에 두명 있었어요 아 못살을거같은데 이거 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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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옆 샤오오 ú 아 아 그루즈 먹었어야 돼 아까 아이스크림 이중석 militär 대상 카메라 하고요 도윤희님 감사합니다 아 웃음 했어야 되는데